아 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3시간 채팅 중 누나는 잘게 양띵님 메인카메라 아니시죠? 아니야 누나 이틀 뒤면 메인카메라야 정신차려 나이도 많으신데 피곤하실텐데 쉬세요 누나 진짜 죽어 약한 남았다고 쉬세요 아니야 아니야 하고 유튜브 구독 희생도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생도는 원래 저희끼리 진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요 라운드마다 희생이 한 명이 돼야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총 17명이잖아요 희생도에서 조금의 룰을 바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생존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라운드에 걸린 상금이 다 나눠지고요 탈락자는 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라운드에 누적된 상금은 탈락하는 순간 탈락자의 상금이 생존자에게 또 배분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상금이 올라가겠죠 음 매 라운드마다 상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스 돈 저희는 저는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양팅티비입니다 평화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평소에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다들 그 점 알고 계시죠 저희 다 같이 끝까지 가봐요 우리 다 같이 살아남자 다 같이 부자 됩시다 다 같이 살아남아서 다 상금 나눠가져요 이번 상금은 1억입니다 1억 1억 이번 상금은 1억입니다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오 와 와 자 영상 소리 열려주세요 오로 오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참가자 여러분 희생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억 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게임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게임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1억 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희생동 이야 와 와 1억 원 1억 원 1라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로 이동할게요 네 내가 1억의 주인공이 되겠어 그럼 나랑 같이 친하라고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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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악계이기 때문에 돈 걸리면 다 하지 1라운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야생 서바이벌입니다 섬에는 곳곳에 상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상자 속 아이템들을 가지고 5분간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살아남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와 우와 생존하신 여러분들께는 이번 라운드에 걸린 상금 천만원을 모두가 나눠 갖게 됩니다 우와 우와 나 머리에 돈 있어 생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 시작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네 1라운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1라운드 시작 마지막으로 룰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ynthese 아 보이네요 아 이거 제가 이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자 속 아이템들을 가지고 5분간 살아남아야됩니다 생존자 분들에게는 천만원의 상금을 나눠 드립니다 오 ok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지도록 할게요 각자 뿔뿔이 흩어지도록 할게요 타이머가 생기면 그때부터 싸움이 가능합니다 오 야 나 죽을뻔했어 낙사해서 죽을뻔했어 야 이거 배고픔다라 이거 위에 돈 뜯는대요 고기 잡아먹어야 되겠다 잠만 무기 얻었다 지금 성의가 얻어도 되죠? 아니요 지금 파멸하면 안됩니다 아 파멸하면 안돼요? 다시 넣어놓을게요 넣어놔 오케이 넣을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 만나면 이제는 저희 다른 대화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개인전으로 가겠습니다 이번판은 개인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자 타 타 타 타 타 아니 시간초가 뜨면 오 떴다 오 떴다 오 떴다 아니 왜 이런게 있어 나한테 다 약하니까 덤비면 죽어 안 덤벼요 안 덤빕니다 나 진짜 윗농만 걸려 나 진짜 위험한거 들고있어 삐삐 들어가도 되죠 아니 얘들아 애들아 우리 평화컨텐츠잖아 야 한농만 걸려봐 상금 더 챙겨간다 아들아 나 선행지기는 나 좋아하는거다 나 선행지기는 나 좋아하는거다 먼저 때렸잖아 절대 못지긴다 난 좋아한 나랑 결혼해야되나 게리 어딨냐 악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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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여기서는 황금사과 쏘겠습니다 야 악어야 내 앞에 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표공개 좀요 오 리타 1 양띠리 에헤에헤에헤에헤에 576 69 222 군요요 마이너스 222 579 야 너 숨어라 죽일테니까 여러분들 저보면 도망갈 때 인첸트검 있어요 나 죽이면 나랑 결혼해야 저보면 도망가세요 그냥 쌤이라 언니야 저 진짜 위험한거 있어요 저 아주 위험한 놈입니다 저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나 죽이에요 저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저 위험한 놈입니다 위험한 놈 잡혀 540 60년 위험한지 아니여 나 정말 위험해 나 위험해 내가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험해 얘들아 여기는 사실 튜토리얼이야 피석은 다같이 생존하고 피석은 다같이 생존하고 도망가자 그래 GET Ya 갖고있는 음식이라도 나눠 먹을까 난 당신이 나머미익을 왜 그렇게 숨어지나가세요 장난이야 장난 여기 섬은 여기 여긴 해골 있어 해골 맹냉치킨 맹냉치킨 뭐지 아아 농량이야 농량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랑장랑 여기 쿠키 먹을래 좋아해 아, 콕농! 아, 콕농! 아, 콕농! 나랑 음식 나눠 먹을 사람! 나랑 음식 나눠 먹을 사람! 먹을 걸 나만 먹는 거 아니에요! 야, 개리 어딨냐? 개리 발견되는 찌개사살이네! 뛰어갈래! 그러지 마시고! 2분 뒤부터 킬타임 되는 것 같은 느낌? 야, 여기! 야, 여기 태국 있어! 여러분, 현지랍니다. 여러분, 칼삽니다. 그리고 너블이 자표삽니다. 아, 왜 그러시죠? 어딨을까요? 칼삽니다. 너블이 자표삽니다. 언니, 어딘데? 티 없어? 고기 드릴게요! 고기 드릴게요! 보고 있어요! 보고 드실래요? 어딘데? 어딨냐니까? 어, 다주야? 언니, 칼 있어요, 칼? 있다! 방금 생겼다! 넌 뒤졌다! 나무 대거라고 들어봤니? 너블님! 너블님! 너블님 자표, 현금으로 삽니다. 현금으로 삽니다. 현금으로 삽니다. 양카의 소문 들어보셨나요? 무적입니다. 파밍 다 끝났네. 혹시 요즘 메이커 옷 사고싶니? 그럼 너블이 자표 내놔. 그거 알죠, 이빙부터 진짜인거. 이제부터 가진땜으로 삽니다. 어, 굳이 영원히 날라까? 그래, 그래. 고추는 살려야겠구만. 진짜 삼식아, 나 마지막 게임 해줄게. 뭐? 오, 깜짝이야. 일로와, 일로와. 잠깐만, 여러분들. 안녕 삼식아? 어? 잠깐만, 내가 기여줄게. 양카 20분 긁게 해드립니다. 너블 잡혀 삽니다. 너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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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다 돌검 들고 다닌다. 너블이 돌검 들고 다닌다. 너블이 돌검, 너블이 돌검이라도? 방금 진보집 받습니다. 너블이 돌검이야? 여러분들. 너블이 돌검이에요. 저는 평화의 상징 간디주의자니깐요. 간디주의자.. 정말 간디주의자요? 오탕, 어머네. 네, 간디주의자요? 오케이, 오케이, 너블이 죽어야지. 맹청, 냉청. 무식하면 죽어야지. 이 쪽으로 피 맨 님이랑 마늑아 여기 후추가이네 마din 죽었어 잘했구나 어우 좋아 나 주의해봐 야 쇼위해봐! 누가 거의 법칙한지! 알지? 누가면 하아이? 허아! 와! 잠깐만! 야! 당신 쳐! 다주야! 다주야! 야 얘들아! 걔들아 다같이 살아도 되는 게임이야? 우리 다같이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다음라운드 가자! 다음라운드 가자! 다음라운드 구경하고 싶지 않아? 다음라운드 구경하고 싶잖아! 나이팅이다! 뱅킹으로! 아지! 야! 너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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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킹이나 컷!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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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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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후추한테 까불었으면 후추한테 질 뻔했네! 돌곤 가지고 있었어! 아! 한번 살려드렸습니다 형님! 포커페이스 쩌네! 방금 사과도 있었다! 와! 나 괜찮았는데 나 갑옷도 괜찮았는데 여러분 지금 두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누구 죽어? 누구누구 죽어? 눈꽃 만드! 오! 만드! 눈꽃 달려! 오! 사람이 죽었어! 오! 오! 벌써 천라운드부터 두 명이 죽었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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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번 라운드에서는 사람 안 죽었을 줄 알았는데 1라운드부터! 1라운드부터요? 1라운드부터요? 너브라 내가 아까 너 때린건 너 너 중에 뭐 붙어서 그런거야 아니 알죠 알죠 아니 지금은 아는데 2라운드 가면 모를 것 같아요 우리 66만원씩 나눠줬네 66 자 여러분! 저희 아까 전에 시작했던 메인 기둥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 생존한 15분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이템 그대로 계속 이어가져 가나요? 이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깝다 아쉽다 이거 가져 있어라 선착순 공공이 죽일걸 그랬어 저 사람도 죽였어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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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살아봐 아이템은 다 버리시구요? 다 버리시구요? 야 연다 버리지마 누가 먹잖아 바보야 어따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벌써 66만원이야 66만원 66만원? 야 나 이걸로 아이패드 사야지 근데 좀 적다 이거 입금 양띵님이 해주나요? 예? 그럼요 그럼요 누나 통커요 야 너가 이거 진짜 돈이였어? 아니 아니요 그럼 기행력 올라갑시다 이동하겠습니다 기행력이래 자 여러분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다 버리고 들어와주세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와 여기 뭐야? 오 뭐야? 두 번째 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야 진짜 잘 되었다 잘 가졌어 자 여러분 다들 멀리 떠나져 계시구요 떠나져 계신 상태면 떨려요 방방이 하고 방방이 하고 잠깐만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숙하게 해야지 선혜가 조숙하게 해야지 조숙하게 해야지 난 여기 못떡한지 야 내가 봤을때 여기 위에 될거 여기 위에 뭔가 수상해 내가 볼 땐 여기야 무조건 여기야 여기일 수 밖에 없어 어디가 여기가 양띵이만 따라오면 살 수 있을거 같은데 나 난 그냥 여기 있을래 나 숨었다 우리 세명 끝까지 갈까 이거?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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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여기 우릴은 양띵이가 아닙니다 퍼블은 양띵이도 우리 유행어야 누나는 이번 라운드나 다음 라운드쯤에 자 여러분 자 그럼 다들 찢어진거로 알고 2라운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용암을 피해라 바로 용암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요 여기에 7개의 집중에 두개 정도 두세개 정도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그 집 옆에 들어가면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본인 마음입니다 집의 레버 안 보인다 얘들아 야 집 바까야겠다 안 뜨겠다 야 이거 집에 레버 안보여 여기 아니 아니 여기있어 여기있어 이번에는 무려 2천만원의 상금이 2천만원 나눠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게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게임 시작하기 위한 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고고 용암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문이 열린 집을 찾아 대피하세요 집 내부에 레버가 있으며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집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생존자들에게는 상금 2천만원과 탈락자들의 상금을 나눠드립니다 집 내부에서만 문 여는게 가능하네 1천만원 자 그럼 용암 떨어진대 용암 떨어진대 와 여기있었다 야 여기알렸다 야 야 개리네 쫓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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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야 좀이나 조글라 조글라 야 야 문 잠깐 열어주자 자 잠깐 열어드립니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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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 띠띠띠띠 하하 여기 당연히 야 진짜 야 빠졌다 진짜 아 안돼 이제 안돼에으로 ㅇㅈ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participants 야 누구야 괜히 놀亲 자랑사람 와도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 나 놀라서 열어줬어 나 놀라서 열어줬어 자 지금 생존자 몇 명이죠? 생존자 몇 명이죠? 아니 진짜 와 진짜 무서웠다 자 여기서 버튼 자 여러분 생존자 분들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3라운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3라운드에서 배고픔 채워드릴게요 와 너무 무서웠어 진짜 와 너무 무서웠어 진짜 와 진짜 좀비인줄 알았다 와 나 무서워서 문 열었어 어 잠깐만 그 와중에 나 장미꽃 주려고 캐왔다 아 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배고픔 한 번만 채워주세요 먹을 거 좀 나눠주세요 먹을 거 없으신 분들 배고픔 배고픔 순간 심장이 아팠어 가면접지 가면접지 입어야 되는거에요 296만원 홀 배고픔 아직 달아있어요 사과 하나 있다 나 너무 무서웠어 서틀레깅스 서틀레깅스 잊지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다면 얘들아 296만원이야 우리 와 이걸로 해외여행 갔다와야겠다 일단 300 자 여러분 지금 총 생존자 몇 명이죠 저희 둘 넷 넷 여덟 열 명 열 명 열 명 열 명 일곱 명 탈락했어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죽을 줄 상상도 못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이렇게 죽지 않는 평화 콘텐츠인데 이상하네요 누가봐도 가장 이쁜 건물이 일단 열릴 거다 아 이거 문 열어준 사람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얘들아 하나 쳐먹었으니까 비켜주세요 자 배고픔 한 번 채우면 안다니까 밥 버려주시면 돼요 혹시나 가지고 있어요 아 배고파 야 잠깐만 더 죽으면 더 많이 들어오는건가 그런거 같아요 그건 위험한ver 미탈 주겠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 또한 이것도한 무숙 입니다 응명이야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다같이 모이시죠 야 가운데에 있어 와 가운데에 있어 어 호초 가만히 있느냐 더이상의 죽음은 일어나면 안됩니다 여러분 저희 쟤 바본가 야 누구야 어떤 놈이야 여러분 때리지 마십쇼 여러분 더이상의 죽음은 일어나면 안됩니다 여러분 더이상의 죽음은 일어나면 안됩니다 얘들아 내 몫까지 잘살아 참아 369만원으로 늘었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공포의 눈덩이입니다 현재 저희는 높은 산에서 조난당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가진것은 눈덩이 눈덩이를 다른사람에게 던지는건 중신의 선택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만이 이번 라운드 3등 3천만원을 내꺼야 자 얘들아 우리 아직 라운드가 3개인가가 더 남았어 그니까 죽지마 멈추아~~ 허허 어어어 오오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우 어어어어 오 이솝 이솝 도졌다라는 에뒸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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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솝 야 애들아 이솝 하나도 말하게 해 뭐죠? 떨어져 죽었는데 다 살려야겠다 아 너 너무 많이 죽어서 살리죠 너무 많이 죽어서 살려야겠다 다 살려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리타부터 다 살릴게요 296만원이었나? 아 이건 보너스로 해요 보너스로 해요 이 정도 이 정도는 보너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됐습니다 자 보너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추는 저기 살아남아 있긴 한데 리타부터 핑맨 그리고 콩콩 콩콩 이렇게 리타 핑맨 이렇게 3명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야 맞아 야 너무 많이 죽으면 죽일맛이 사라지잖아 아우 죽지 마세요 아직 3만원 뜯어남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결승전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신발이 보이느냐 지금 이 신발이 보이느냐 공주에 다닐 신발이 보이느냐 두두두두두두 여기 떨어져도 안 죽어서 오 죽을 수도 있겠다 나 나 천사들을 보고 있어 안녕 안녕 이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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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떴어요? 이뻤어? 나랑 비슷하지? 에이 그건 아니지 자 지금 아주 싹 남지 못한 사람이 콩콩이 뿐이죠 콩콩이? 네네 콩콩이 콩콩이 자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그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좋아요 말이다 거짓거짓 신발 말이다 너가 밀었지? 이번 판은 3천만원입니다 우리 다 나눠가지면 풍족할거에요 자 3천만원이 10명이서 나누면 300만원 다 살아난거 같은데요 이제 300만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분께 먼저 물어볼게요 저희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네 지금 다 살아난거 같습니다 후추는 저기 떨어진 상태로 냉전했고요 왠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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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와중에 안죽겠다고 이제 나도 저기 갈래 네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현재 높은 산에서 졸난 다음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눈덩이 눈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만이 이번 라운드에 상금 3천만원과 탈락자들의 상금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우리 초난 당했어 아 추워 아 추워 눈덩이 주세요 눈덩이 이거 점프 강화가 있어가지고 저기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안 들어왔거든 이제 곧 들어올건데 얘들아 굳이 점프 강화가 맞아가지고 이상한지 저쪽 가지 말고 요게 다 보여있지 않나 간다아아 얘들아 어 뭐야 뭐야 이거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어 여기로 가면 안돼? 어 여기로 가면 안되? 어 여기로 가면 안 되요? 이거 여기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은 죽습니다 오케오케오케 네네 이거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니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니깐 악어님 살려주세요 예예 저희 설명을 못했어요 네 야 맞지 악어 바로 죽이려고 저쪽 갔다 얘들아 악어 바로 죽이려고 저쪽 갔다 조난다간 우리끼리 모여있어야지 펭귀처럼 모여있어야지 따뜻하지 얘들아 애들아 펭귀처럼 모여있어 잠시만! 바닥 밀착! 눈에 있어! 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중력이 눈덩이던지라고! 눈덩이 찾지마! 몸소리가 나! 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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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직 카운트와 안 받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던거라 어 푸 네 네 어차피 다시 했어야 됐어 부크계 눈물받지? 리얼리티하게 각자 집에 에어컨 틀죠 한끼 자 북극의 눈물 맞지? 개소리 해가지고 저기 북극곰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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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북극곰이랑 사람이랑 거미중이야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거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서 여기 있는 이거 보이죠? 이거 말고 다른 곳에 닿으면 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 닿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시작 야 나도 천사 우와! 조심해! 조심해! 우와! 우와! 아! 떨어지마! 아! 나 탈락이야! 어 뭐야 아 나 탈락했다 아! 떨어졌어 아! 같이 얘들아! 뭐냐 이게! 아! 자 제가 메인카메라 잡아줄게요 누나 무서워 아 좋아! 우와 저기에다가 떠가지고 콩콩아 누나잖아 콩콩아 콩콩아 애들아 자 저 자 우리 저 cual 내가 400만원 상금으로 나를 400만원을 안치면 알아서 해 다음에 죽인다 이거 위험사격이야 이 사람이 막내잖아 엎드려 있으라고 엎드려 있으라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게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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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냐고 빨리 일어나냐고 빨리 일어나냐 너부라고 미쳤어 너부라고 미쳤어 너부라고 미쳤어 너부라고 미쳤어 얘들아 1분밖에 나선지 않았어 내 콘텐츠 멈추지마 내 콘텐츠 멈추지마 내 콘텐츠 살려줘 50초만 잡으면 해 너부라 우리 애가 가끔 저러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야 알았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사났어 사났어 우리 같이 좋아잖아 오해야 오해 오해 이슈 초광경력 우리 3명이서 충분히 라운드 할 수 있을거야 오해야 오해 콩콩아 이제 눈덩이 앞에 던져 눈덩이 이렇게 던져 던지네 던지지마 던지지마 앞으로 던지하고 앞으로 던지하고 아이템을 던져 이렇게 던지는건가 이렇게 던지는거구나 이제 알았다 난 또 이렇게 던지러지 않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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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러지 않았지 어린 놈의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 어린 놈의 자식이 이씨 까거 형한테 형한테? 얘들아 끝났어 얘들아 끝났어 얘들아 끝났어 자 여러분 네 노래 꺼주시구요 자 자 제가 볼땐 저흰 다 죽었어요 저희 끈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이렇게 많이 죽을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리허설 때 얘기했던거랑 너무 다르잖아 내가 설명 다했잖아 내가 설명 다했잖아 내가 설명 다했잖아 내가 여기서 점프하지 말라고 했잖아 개무섭다고 어 이거 아닙니다 게임이 끝나서 점프하다가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점프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시면 안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 뭐가 지나간거지? 어우 정신없어 어휴 아 아까는 장난이었어요 아하 나보다 한 사람 어린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조크였어요 아까는 조크였어요 저희 저희 라운드가 원래 정해져있는 라운드가 있는데 좀 꽈도 될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죽어서 몇 명 살려드리겠습니다 몇 명 살려드릴게요 제가 몇 명 살려드릴게요 나 원래 그걸 기다리겠어 살리는 라운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원래는 이게 우리 지금 세 명 살았잖아요 너블이랑 콩콩이랑 저랑 네 너블이랑 콩콩이랑 저랑 세명은 일단 어 생존한 걸로 하고 저희 원래 하려고 했었던 라운드 하나를 생존 라운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패자부활전 여러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다행히도 그 라운드에는 상금이 없는 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운영자분들 그 어 원래 네네 원래 거 지금 하려고 하는 라운드 있잖아요 이번 라운드를 어 패자부활전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그럼 콩콩님과 너블님과 저는 생존 상태로 자 다음 라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띠용 띠용 모든 분들이 다 살아나도록 할게요 띠용 띠용 네 자 이곳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오면 설명할게요 와 나 살아난거임? 뭐임? 여기 너무 감사해요